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나는 집에는 결식 아동들이 모입니다. 병이 깊은 호러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상연이와 열무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들의 우유를 따로 챙겨둘 때가 더 많습니다. 누나 우유 먹으면 안 돼? 안 돼. 엄마 갖다 들어야지. 배고픔은 아이들이 견디기에 너무나 힘든 고통입니다. 여러분이 우유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우유는 사랑입니다.